뭔 일이길래 울집 상전이 차라고 들어놓아서 시위하는 게 취미가 됐냔 말이여 일이 이번엔 너냐? 딴 여자 봤냐? 아유 어머니 저 저 아유 어머니 아들 저 저 김창희래요 아 그럼 뭐냐고 지금은 말씀 못 드려요 어머님 화 안장! 아 니들만 이 밑간디? 가만있자 영이 두영이는 출근이었고 이 내 도시기한테부터 내가 가서 얘기해 아 저 어머니 저 저 도시기 때문이에요 응? 그 그놈 자퇴했어요 어머니 에? 아니 학교를 아예 관뒀단 말이여? 예 여보 무슨 소리야 도시기가 자퇴를 해? 내 이놈 자식을 아 여보 야 은숙아 어 엄마 이제 괜찮아신 거야? 아 이놈 자식 이놈 자식 이놈 자식 이놈 자식 뭐 자퇴? 너는 에밀기도 없어? 왜 사회도 없이 자퇴야 이놈 자식아 아 엄마 아파 아프다니까 자퇴? 응? 아니 의대는 못 가도 대학은 졸업해야 될까 야 이 놈 자식아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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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엄마 아 왜 나 아침 아파 먹고 그래 사고는 유영이가 쳤는데 자식 두 며느리도 다 싫어 나가 나가라고 나가 아이 여보 여보 진정해 좀 말로 해 말로 아니 김도식이처럼 사는 게 학교 그만두는 거냐? 응? 나가 안 나가 아휴 그만이야 이게 무슨 부탁거리야 이게 나갈게 나간다니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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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